조명 뒤로 제이리사님 조명 더 달래요 조명 더 달래요 네, 방송실은 조명 켜주세요 조명 백끝으로 이쪽으로 요 가운데 조명 하나 많이 켜주세요 네, 이명토 장모님 앞에 그 사이에 오케이 자, 방송실 조명 하나 더 켜주세요 혹시 안보여요 오케이 네, 방송실에서는 조명 하나 많이 켜주세요 자, 됐죠 자, 됐습니다 하나, 둘 네, 됐습니다 네, 다음은 임직 목사님하고 가족분들 나오세요 자, 잠깐 들어가시고요 어디 가시면 안 돼요?